덕질을 멈춰선 안 돼! 구독 방지위원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와이엇과 이유입니다.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뭐 하는 거죠? 오늘 또 제가 한밤TV 또 스케줄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아 이제 저희가 처음이잖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그런지 조금 되게 설레고 오늘 어떠한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맞아요 맞아요. 기대가 돼요? 또 저희 춤추 노래가 나오잖아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활짝 열심히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오늘은 안 먹고 있네요. 어제 먹고 있었어요. 춤추어!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해 줘. 한 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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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좋은!!! 본인. 내 걸음이 느릴까? 거리는 땐 그대 내 맘속에 배는 걸을 꿈에 그려 달리지 않아도 돼 가슴이 뛰었네 요 제이 형! 안녕하세요 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일로 만나게 되네요 아 근데 또 이게 회사에서 만나니까 진짜 신기하다 아니 원래 사실 제가 제이 어스 사석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그때 절 너무 많이 챙겨줘가지고 제가 라디오에서도 언급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 별명까지 보고가 고마웠잖아요 아 잔디잔디? 나는 앵무새가 위에 있는 줄 알았어 앵무새가 아니 사실 어제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 제이 어스가 저한테 영상통화를 시켜줘가지고 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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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안 벗고 있네요 네 어제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어가지고 민망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요? 이 옷을 이제 입고 다른 팀 어떤 팀 하는 거 봤어요? 어 일단 그 뭐지? 펜타곤 펜타곤 피어나모니 친구들 어 이거 또 미리 예습도 했어? 그분들하고 또 이제 펜타곤 아 펜타곤 우리 프렌드잖아요 펜타곤 오랜만에 펜타곤 힘을 많이 할게 렛츠킬 est la suka 에너지 와 теперь 우리 또 이심현이랑은 얼마전에 봤었잖아요 그죠 아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습니다 아 relatively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데일리쇼 punch 워킹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멋있어 멋있어 이행이지! 얼마 전에 했던 한국의 밤 밤돌이 난 그거 할 줄 알았는데 한밤의 밤 밤바밤밤 한글자막 by 한효정